다음 공연은요. 미국에서 온 연주자입니다. 빅터우튼이 있는 델라플렉 앤더플렉토스 그룹의 연주자이기도 한 그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하모니스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트리를 깨버리는 연주자, 하와드 랩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그룹, 벨라플렉 앤더플렉토스와 베스트 빅터우튼과 함께하는 그룹의 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잘한 하모니스트입니다. 이제 우리 인젠이한 그룹의 연주자, 하와드 랩입니다.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팀들이 많이 와있는데요. 에들러 트리오, 방금 보셨던 이스라엘에서 왔던 연주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하와드 레비, 그리고 개발에서 온 창추팅, 그리고 시리우스 하모니카 앙상블 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퍼포먼스는 에들러 트리오, 이스라엘, 하와드 레비, 장추팅, 그리고 시리우스 하모니카 앙상블 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서울국지 하모니카 페스티벌은요. 하모니카 음악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서 호흡과 소통의 장을 열고 또 하모니카 음악 보급 활성화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세계적인 하모니카 아티스트들의 초청 공연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The Third Soul International Harmonica Festival Gala Concerts is held with the purpose to help worldwide 하모니카 뮤직러vers to build mutual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community partnership through harmonica music supply activation, as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worldwide harmonica artist performances. 네, 여러분, 지금 그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파워드레벨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시간enge 표시 해 Вас 믿고 해 crew 앞으로 해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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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atte가 제가 다이아넛 영상을 그걸 많이 봐서 한골 시청Р 4시 여기anın 코리아 보면 자꾸 여기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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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my birthday in Seoul!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다른 악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같이 같이 놀고 싶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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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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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